기획재정부에서 대전 카이스트를 포함한 전국 4개 과기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편입을 제안해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계는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자율적인 연구개발과 혁신교육모델 실험 등이 어려워지는 등 하향평준화된다고 밝혔습니다. 카이스트도 교육부 산하 대학은 그 목적에 연구와 교육만 있어 교수가 R&D 기반의 창업을 하려 해도 세금 문제 등 규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기재부는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으로 돌려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예산만 교육부에 편입되고 관할은 과기부 산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